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칠일차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이용혼 지음 제 이마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소제목 끝과 시작 소통하는 방송 시장의 변화와 결단 시작을 위한 마침표 행복 비법 6. 퍼즐 같은 사람 생각 나누기 6. 내면의 목소리 직감 끝과 시작 끝이 없는 시작은 있어도 시작 없는 끝은 없다 그렇듯 모든 일은 도전을 통해 시작하고 시작을 통해 과정을 겪고 과정을 통해 끝을 맺는다 그래서 도전은 시작을 여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그 도전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끝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많은 시작과 끝을 경험하지만 끝까지 초심을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초심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소통하는 방송 대표이사 취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만성비리를 측현하는 일이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청탁과 각종 뇌물은 회사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전 직원 앞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즉시 퇴사 조치하고 그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노라 발표했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일이 검지되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여러모로 불편한 기색이 영역했다 그러나 아무리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한들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던 직원들도 시간이 흐르자 더욱 뜨뜻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임직원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업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투명한 회사로 자리매김하며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비리척결과 함께 회사를 위한 자발적인 제안은 직급을 막론하고 경청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방송은 많은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같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더욱 유연한 사고를 갖고 소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직원들도 점차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잦아졌고 참 신기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며 회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으로 회사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의 표정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흘렀다 신사업 건립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방영한 것이었다 오랜 시간 불편한 임대 생활을 하던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이전을 건의했지만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표이사 취임 후 또다시 의견이 올라왔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당장은 어렵지만 차분히 준비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수차례 임원회의를 거쳐 신사업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직원들은 환호했고 그 즉시 자금 계획과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약 2년의 공사기간과 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사업 건립을 위해 그동안 적립한 회사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빠른 진행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경영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회사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사업 건립 프로젝트는 직원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었다 신사업 구지에 한층 한층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직원들의 자부심은 역시 올라갔다 그리고 한 악시 장비가 사업으로 옮겨지면서 느리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완공된 신사업에 지역 케이블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회사는 첨단 방송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민을 위한 방송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역민들과 밀착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과 방송 권역인 사하구와 서구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지역 정치인과 지역민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지역 방송사의 의무와 역할을 공고히 하며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에서의 입지는 단단해졌고 지역 내의 경쟁사인 서부산방송사의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반석이라는 지방자치시대 그 속에서 천병 역할을 하며 소통의 허브가 되는 향토기업인 지역방송사를 만들어 나간 경험은 자긍심을 얻고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설계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이었다 시장의 변화와 결단, 수차례의 위기를 버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회사는 신사업 완공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임직원이 합심해서 회사 설립 초기부터 가지고 있던 부채도 효율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었다 또한 항상 2, 3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정도로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추며 더욱 내실 있는 회사로 거듭났다 회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업 합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로 국가기관 통신 사업자 허가를 받아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대기업 계열사나 모 회사가 없는 개별 지역 케이블 방송사는 국가기관 통신 사업자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처음 신청하고자 마음먹었을 때의 반응은 내 외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할수록 도전하고자 하는 청개구리 기질이 다시 한 번 발동했다 MBA 과정을 준비할 당시에도 회사의 경영권을 위해 투정할 때도 사람들은 어림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고 도전의 끝에 성공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도전했다 하지만 개인의 도전이 아니었기에 시간을 넉넉히 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했다 처음에는 관심도 기대도 없던 직원들도 내가 열정적으로 움직이자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료가 쌓이기 시작했고 여러 조언과 자료를 통해 해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런 과정을 거쳐 수없이 검증한 결과 이 정도면 제출해도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정보통신부의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누구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오직 나 한저만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은 모두의 생각을 뒤집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동안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강화했던 내용과 오류들을 보완한 결과였다 다른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던 사이 시대는 변하고 있던 것이다 직원들 역시 그 일을 계기로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주식회사 동서디지털 방송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인터넷 전화인 VOIP 사업도 시작하며 사제를 확장해 나갔다 또한 패키지 상품인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결합 서비스와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첨단 방송과 사업의 기티를 마련했다 무모하다며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도전이 결과였다 성성장구하던 회사는 2008년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통신 대기업과 정부의 주도로 IP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방송통신시장은 방송은 방송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환경이 바뀌었다 정부의 방책은 대기업 주도의 유료방송사업과 규모의 경제에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렇게 대기업이 소유하지 않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특히 지역 독점이 아닌 대기업 소유의 방송사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인수합병에 들어갔을 정도로 시장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방송 전환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날린 직격판과도 같았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을 디지털 방송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 세탑박스를 하나 교체해 줄 때마다 26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니 10만명의 가입자가 전환한다면 26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었다 도저히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계속된 저가 추력 경쟁은 이익 감소를 불어왔고 기업의 가치는 언제 풍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도래했다 2010년에 들어서자 회사의 내실과 가치는 상당히 좋았지만 외부의 정책 변화와 위기가 다가왔다 그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 주주들과 경영진 사이에서 가입자가 방송통신 대기업에 더 잠식되기 전에 매각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안타까웠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주주총회를 열고 기업 매각을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소주주들이 대기업과 우선 협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숨가쁘게 달려온 기억이 떠올라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시작을 위한 마침표 아버지의 경영권을 되찾은 이후 대표 이사로서의 회사를 경영하던 날들 점진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의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온 날들 정말 꿈과 같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순간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면은 단단해졌고 생각은 넓어졌다 그러나 시정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했다 매각을 결정할 당시 회사는 약 300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회사 임원들은 이론적으로는 인수합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해 본 일이 없었다 물론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대 회사의 노이철 대표는 경험이 풍부했다 까딱하면 아주 불리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었다 심경이 복잡했다 내 결정에 따라 회사 가치와 임직원들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주로 대기업이 주체가 되어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와 자금처리 및 인수회사의 실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로 팀을 구성한다 또한 자금력과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인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대기업의 매각은 대기업에서조차 신중을 기하는 사안이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경험이 전무한 30대 초반의 나이에 맞게 되었다 그런 협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주주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대기업들이 보였던 약자에게 강하고 밀고 나가거나 일부 지분 인수 후 나머지 지분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부터 기도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대주주들 맨 마지막으로 협상 대상으로 하고 소주주들부터 매각 협상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과정이 끝나면 협상하겠습니다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수합병 시장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소 알고 지낸 경영회사의 노희철 대표님의 성품은 결코 진정성을 외면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직감에 의한 것이었다 믿음에 대한 결과는 적중했다 최종 매각이 무사히 완료될 때까지의 신의를 지키며 모든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지분을 넘길 수 있었다 그렇게 동서지지털 주식회사 방송의 움직임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나 역시 새로운 도전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훗날 사석에서 만난 인수합병 전문가들은 살으름판과 같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나치게 타인을 벼려했던 내 행동에 대해 깡통 차려고 환장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신의를 저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아버지의 경량권을 되찾기 위해 시작된 여정은 내게 많은 인연을 안겨주었다 그 가정에서 배운 가장 큰 동목은 신이었다 아들뿌린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 가정을 통해 나는 인간으로서도 사업가로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행복 비법 6. 퍼즐 같은 사람 퍼즐은 조각을 다 맞추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퍼즐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이지 말라는 뜻이다 자칫 음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는 오롯이 선명하게만 살 수 없는 시대의 자아상이다 소위 뻔한 사람은 매력이 떨어지고 실증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사회에서 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맞을 확률이 높다 뻔하다는 것은 마치 카드 게임에서 내 폐를 보여주고 게임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간다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극과 속을 노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타인에게 끌려다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일례로 대기업에서 빅데이트를 영업에 활용한다 편의점에서 각 성별, 연령별 선호하는 품목을 데이트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품목을 진열해 매상을 올린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물건을 선택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편의점 측에서 쉽게 선택해 구매하도록 설계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항상 겸손하고 필요 없는 말과 행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평소의 행동을 통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볍게 행동하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려 노력해야 한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도 조심하게 되며 이는 곧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살 수 없는 세상 분명 슬픈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나누기 6 내면의 목소리 직감 삶이란 선택의 영속이라는 말처럼 인간은 수많은 선택의 기도에 놓인다 그러나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그 경험은 지식으로 환한된다 따라서 그 지식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경험이 적은 일을 추진할 때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 나선다 그렇게 사례를 찾아서 분석해 보지만 그래도 불안한 순간이 온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직감이다 많은 이들이 손사래치는 일이 반드시 잘못되고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실패할 확률이 높을 뿐이다 그럴 때는 답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을 내면에 던져놓고 모의식 속에서 나오는 답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직감이다 여기서 말하는 직감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나도 못하는 것이 아니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감은 평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판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직감은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연마한다면 문제를 분석할 때 더욱 다각적인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